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온 만큼의 비가 앞으로 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많은 비가 현재까지 내렸고, 또 얼마나 내릴지, 특히 이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온 건가요? 여름 한 달 동안에 올 비가 그냥 하루에 그냥 쏟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신대방동에 8일 오전 6시부터 9일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42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7월과 8월에 내린 비의 평균 양이 300에서 400mm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내린 비가 하루 만에 내리고도 더 내린 겁니다. 저희가 보통 화분에다가 물을 줄 때 물뿌리개를 이렇게 조심조심하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 화분에다가 그냥 드럼통으로 부은 겁니다. 그럼 화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한강 이남 서울 자치구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일 자정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을 보면 서초구 396mm, 강남구 375.5mm, 금천구 375mm, 관악구 350mm 등 남부 자치구들의 300mm 넘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천 지역도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 이후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인천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부평구 272.5mm, 옹진군 254.5mm, 중구 223.9mm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내릴 비가 하룻밤만에 다 왔다 이렇게 또 표현을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까지 온 만큼 비가 앞으로 더 내릴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에는 현재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수도권에 11일까지는 집중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 매우 강한 비가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폭이 좁아서 비가 내리는 동안에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곳곳에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밤이 되면 정체전선이 북상해서 10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 하층 Z가 세지는 점도 정체전선을 북상시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하층 Z라는 게 대기 하층에 불은 빠른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난 장마철 야행성 폭우의 원인으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10일 낮에는 북쪽 건조 공기 힘이 세지면서 정체전선이 밀려 내려와 11일 오전까지 수도권은 좀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체 정선은 이제 11일 낮 다시 북상을 해서 수도권에 또 비를 좀 쏟아붓겠습니다. 수도권에는 9일에서 11일 사이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올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의 특징의 첫 번째가 강하고 많은 비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특징이 아마 많은 분이 느끼셨을 텐데 비가 좀 오락가락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좀 머졌나 싶으면 다시 내리고 그쳤나 싶으면 다시 내리고 이렇게 오다 말다를 반복하는 건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나와서 계속해서 똑같은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시 한 번 또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장마라고 하면 일단 기억을 해보시면 일단 비가 내리는 기간이 좀 길었고요. 폭우라기보다는 좀 추적추적 내리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막 강하게 오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굵고 짧게 내리고 또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 십수년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려면 러시아 쪽의 오츠크 기단과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평소보다 동서 쪽에 일자로 길게 만들어지고 남부 폭이 좁게 형성이 됐는데요. 한반도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기단의 차이가 커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후변화의 일종이라고 봐야 할 텐데 기압차가 있다 보니까요. 폭이 이렇게 쪼그라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이 좁은 장마전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비도 이제 집중적으로 오다 말다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비구름이 굉장히 가늘고 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동서로 이렇게 길게 그런데 남북으로는 폭이 좁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서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양을 뿌렸다 말았다 뿌렸다 말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까지 많은 비가 왔고 앞으로 또 많은 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11일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요. 좀 주의를 기울여서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비가 올 때는 집에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류에 내리는 비가 하루에서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중랑천이나 청계천 등 지천 일대 산책로는 당분간 출입을 좀 금지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서울시 현재 있는 지천 일대는 대부분 산책로가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공사장이나 붕괴 가능성이 있는 곳도 좀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매우 강한 돌풍 때문에 도심 간판이나 현수막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나다주실 때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운전하실 때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또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주의 좀 기울이셔야 하고요. 특히 이번 피해 상황에서 보셨듯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비가 지하 등으로 물이 막 잠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좀 피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 상황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기상청 앱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방법들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추가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원 기자와 함께 호우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